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1, 기출 500제가 개헌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OT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출 강의라는 건 이미 이 말에 다 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출 500제 몇 문제 있겠어요? 500 문제가 있겠죠? 이 기출에 어떤 문제가 들어있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요. 2022년도 작년엔 기출 360제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가 바뀐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 기출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좋아하는 패턴, 최근에 평가원, 특히 수능. 이걸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구나. 비교적 여기는 요즘 좀 쉽게 내는 경향이구나. 이 교양성이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출 360제를 냈었고요. 올해는 1년이 또 지났으니까. 그렇죠? 기출 500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모의고사가 몇 번 있을까요? 7번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했어? 3월, 4월, 6월. 교육평가원. 7월, 9월, 10월. 그다음에 수능이 있어. 수능은 물론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시험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몇 문제인지 아시죠? 20문항. 그러면 2, 7에 14. 이게 140문항이거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플러스 140문항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즉, 2022년도 기출은 이게 바로 2022 기출인데 기출은 전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 500제이기 때문에 물론 촬영적으로도 좀 부하가 많이 걸리기도 하니까 또는 빠른 완강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잖아. 그래서 올해 신규 촬영은 이 2022 기출을 신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도 약간은 목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교재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교재는 두 권으로 나갈 건데 만약에 한 권만 받았다 그러면 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교재는 두 권이고 지금 두 권 들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파트 1, 파트 2. 오케이? 이걸 한 번에 내려가니까 너무 두꺼워. 그래서 나눠놨는데 파트 1은 1단원과 2단원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파트 2는 3단원과 4단원 들어있고 교재 보시면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회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풀고 다시 한번 풀어라. 왜 다시 한번 푸는지는 말 안 해도 되죠? 이런 기출 문제는요. 한 번 푼 건 안 푼 것과 같다. 써놔 거기다. 책 표지에다가. 한 번 푼 거 왜냐면 기출이라는 걸 한 번 풀었다. 여러분 기출을 푸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야 돼. 많은 친구들이 한 번 푼 걸 아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봐라. 이렇게 있으면 어떤 단원이든 간에 여기서부터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풀었어. 맞았네.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네. 틀렸다고 쳐보자. 그러면 한 번 푸는 이유는 처음에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개념을 배웠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푸는 게 첫 번째 풀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충 해설치 보고 선생님 강의 듣고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다 부질없는 거야. 처음에 풀어서 맞춘 문제는요. 3개월 후에 줘도 맞출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상한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처음에 풀었을 때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고 싶잖아. 이때 문제 풀었는데 처음에 틀렸어요. 이거는 3개월 후에 줘도 또 틀릴 확률이 90%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출은 최소한 2번, 3번, 4번, 5번 푸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500제를 언제 5번 푸니? 그런 얘기가 아니까 틀린 문제를 5번 푸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제에 5번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2회독으로 2번씩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또 뭐야? 우리는 수능을 잘 보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수능을 잘 보면 여러분의 개념이 탄탄해야 되고 문풀 능력이 좋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꽤 많이 오른 질문인데요. 선생님, 문제를 미리 풀고 강의를 들을까요?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문제를 풀까요? 이런, 그렇죠? 어느 게 순서냐? 자, 그걸 좀 설명해 줄게요. 일단 문항에는 기본 단원이라는 게 있고 킬러 단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게 킬러인지 모를까 봐 여기 선생님이 또 써놨는데 자, 기체 양론. 이거 킬러 단원입니다. 예전에는 중킬러였는데 작년 수능에 20번 취재되면서 킬러로 전환됐어요. 약간, 물론 중킬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대비는 꼼꼼하게 되니까 자, 기체 양론. 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양적 계산. 이건 무조건 킬러. 중화반응도 무조건 킬러죠. 이 세 개를 잘하면 만점이 가능한 거야, 사실은요. 근데 이 파트가 아닌 나머지 단원을 기본 단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기본 단원은 자, 이거를 이제 친구로 나눠볼게요. 자, 이 친구가 이름이 A야. 얘가 B야. 얘가 기본 단원 문제를 푸는데 알겠죠? 열 문항 중에서 다섯 개를 풀었어요. 다섯 개를 틀렸어. 반대로 말하면. 그치? 이런 상태가 무슨 단원인데, 여러분? 기본 단원이야. 그럼 이런 친구는 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 푸는아. 그게 아니야.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뭐냐? 개념의 완성도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아직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단원 문제야. 주기율 관련 문제잖아. 이온, 에너지, 원자, 반질은 전자배치로 문제를 난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열 개 중에 다섯 개 틀린다는 건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문제 푸는 건 독이에요. 시간만 갖다 쏟아 붓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념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어, 나 들었는데요? 까먹은 거야. 아니면 외울 걸 다 외우지 않은 거야. 오케이? 언제 다 들어요? 금방 들어. 왜냐하면 기본 단원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 단원 주기율만 하더라도 주기율 한 세강, 네강이면 세강이면 끝나요. 세강, 네강 정도 전자배치 쪽이 풀었다. 전자배치 쪽 두강이면 세강이면 끝나. 그거를 다시 듣고 개념 강의를 다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봐. 그러면 완전하게 달라져요. 이게 여러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잖아요. 화학만 내년 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할 게 너무 많잖아. 국어도 해야 돼. 엄청 해야 돼요. 수학도 엄청 해야 되잖아. 화학을 미친 듯이 오랫동안 할 수는 없거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거지. 그치잖아. 만약에 30문항을 풀었는데 만약에 15개를 틀려버리면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데 일단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푸는데 오래 걸리겠고 첫 번째 오래 걸렸는데 틀린 것도 많아. 그러면 이거를 복습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데도 또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30문항 풀었는데 5개 틀렸어. 그러면 아 얘보다는 일단 문항 풀이 속도도 빠를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5개 틀렸으니까 이 틀린 걸 점검하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한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 노동. 알겠죠? 반드시 개념 강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자.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원 문항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이렇지 않다면 조금 이제 개념의 완성도 좀 있어.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풀었을 때 너무 쉬운 것도 있고 그죠? 근데 풀이하는 데 걸리는 자료 분석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걸렸다. 몇 분 몇 분 3분 이상 알겠죠? 3분 이상 걸렸다. 기본 문제 푸는 데 그러면 여러분이 뭐 맞았겠지만 오케이? 맞았겠지만 이 풀이가 과연 정당했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 오케이? 뭘로 선생님 강의를 이 500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래. 이런 문제를 확인해 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빠르게 풀었고 잘 맞췄어요. 그러면 선생님 강의 안 봐도 돼요. 괜찮아. 기본 단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 킬러 단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친구 나눠 볼게요. 역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물론 이게 안 되는 여기서 이 A에 해당하는 친구는 사실은 여기도 되게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이 B 학생인 경우에 해당하는 스타일 중에서 자 이제 이런 건 풀 수 있으니 좀 오래 걸리지만 풀 수는 있잖아. 여기서 이제 킬러 쪽으로 왔단 말이야. 근데 야 이거는 딱 문제 읽었을 때 손을 못 대겠는데 출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킬러인 거잖아. 이런 친구는 아 쓸게요. 문제 풀에 대한 출발이 안 되는 상태야. 그러면 아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알겠죠? 강의를 보고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걸 두 번을 더 풀어야 돼. 최소한. 알겠죠? 그러지 않고 출발이 되는 친구야. 일단 풀어. 일단 풀어라. 풀다가 뭐 끝까지 풀 수도 있고요. 풀다가 중간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출발이 안 되는 거랑 출발을 한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게 킬러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풀다가 쭉 풀어나가잖아. 쭉 나가다가 한 두 번 정도의 고비가 와요. 막 신나게 처음에 시작했어. 잘 나가다가 딱 막힌다. 막히고 엥?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엥? 이게 뭐지? 더 이상 풀이가 안 나가는 거죠. 이거를 넘어가야 되거든. 곰곰이 생각해서 아 이걸 안 썼네? 또 알아내서 또 풀어요. 또 한 번에 고비가 올 거야. 그래야 이걸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 근데 출발했다는 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못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풀었는데 여기서 마지막 고비를 못 넘은 친구도 있는 거고 아예 여기서 못 넘은 친구도 있는 거고 출발이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것 뿐이야. 너도 못 풀었는데? 나도 못 풀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달라. 알겠죠? 일단 푸시고요. 풀다가 막혔다.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강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어라. 알겠죠? 풀다가 막히지 않고 끝까지 풀었어요. 오케이? 끝까지 풀었어. 맞았어. 오케이? 그래도 강의는 들어야 돼요. 아시겠지만 양적 계산이라든가 중화라든가 이런 양론 파트는 정당한 풀이법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히 이런 거죠. 풀어냈어요. 풀어냈는데 16분 걸렸어. 한문항 푸는데 16분 걸리면 이렇게 16분 동안 푸는 게 정당한 풀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출제위원이 16분 동안 푸는 문제를 알겠어요. 우리는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풀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16분이고 아마 여기서 생각하는 데 한 10분 이상 썼을 거야. 그치? 그래도 6분 동안 푸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보시고 반드시 아 이렇게 푸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푸는 거였네. 내가 푸는 건 잘못된 거였네라는 걸 잡아내는 게 효율적인 학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기본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 아니면 가장 많은 친구들이 40점에서 못 올라가는 친구가 많아요. 연습 맨날 했는데 35점, 38점에서 맴도라벨 그런 친구가 그런 친구가 뭐냐면 안 외워. 외우질 않는 거야. 암기에다가 포커싱을 두는 게 좋아요. 암기. 근데 암기엔 지금 다 외우는 거예요. 암기엔 두 가지가 있어. 기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암기하잖아. 그치? 기본적인 주기율에서의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전자빛치라던가 이런 거 다 외우잖아. 근데 그런 기본 암기가 있어요. 이건 좀 외우자라고 하는 거. 이거 말고 킬러 단원은 암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킬러 단원도 암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암기냐?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한 암기야. 그래서 만약에 양적 계산이다. 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입이 있어. 호남 유형이 있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쵸? 아, 주입에서는 한계반응으로의 핵심이야. 혼합에서 한계반응으로의 포인트야. 개수를 봐야 돼. 이런 패턴에 대한 암기가 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도 있잖아요. 대신 여러분이 왜 이 강의를 많이 좋아할까요? 해설지 때문이야, 사실은. 그렇죠? 거기 있는 해설지가 나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렇게 표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텍스트로 정리된 해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표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항상 자료에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라. 스윙 푸는 것처럼 풀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유형을 지금 외워줘야 되고 유형을 외우려면 진짜 많이 푸셔야 돼요. 이때 이런 거잖아.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이 막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어떤 문제를 풀고 막 풀고 있어. 막 풀고 있다? 끙끙끙끙 풀고 있단 말이야. 딱 지나가다 봤어. 딱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작년도 6월 평가원이잖아. 이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어, 이게 나오나요? 나와.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본문에서 내가 외웠던 건데 야, 이게 교과서상에 여기 있었던 건지 여기 있었던 건지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지 왼쪽 있는 내용인지 기억할 수 있죠? 그런 적 없어? 공부 많이 하면 그런 게 기억나거든. 여기 있었던 건데 막 문제가 오, 이거 수축에 있는 문제랑 똑같네? 수축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다 기억하거든요. 왜? 진짜 많이 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처음이니까 물론 처음에 누구나 엄청 빠르게 풀거나 아니면 그러기는 쉽지 않아. 지금은요. 지금 화학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데요. 시간이 안 중요한 과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데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빨리 푸는 속도는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많이 풀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자, 열심히 푸시고 지금이랑 이제 기출 100제에서 만나겠습니다.